나중에 10회 저랑 레슨하고 저랑 1대1 여기서 할 거예요. 난 결석할래? 아니면 결석할래? 다음 제자랑 한 판 붙는 거 어때요? 아 다음 제자랑? 어 괜찮지? 난 그건 할 수 있을 거 같아. 다음 제자랑 할 수 있다고 했어요. 방송은 말이 시간 돼요. 진짜? 엄마 잘하는 사람 나와. 소리봐. 와 근데 소리가 빵 난다. 오 완전 붙었어. 자 빡세게 가자. 신분 때보다 더 잘 쓰는 거 같아. 가자 빡세게. 아 왜 이렇게 빡세게 해요? 지라고 해가지고 저를 응원해줬더라면 조절을 할 텐데 당연하죠. 이미 늦었어요. 이제 할게요. 이미 늦었어요. 안 돼요. 안 먹혀. 브루프 언니 할 수 있다. 해봐라 한 번. 와 잘 쳤는데 왼쪽인 거 같아. 어프로치 해야 된다. 최제이 선수 어프로치 합니다. 한 번 보여주세요. 오 칸 씨들. 칸 씨. 한없이 진지해지고 있어. 개진지 개진지. 내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스크린을 쳐본 적이 없는데. 개진지. 라이가 너무 좋은데 이거. 진짜 안명 프로가 늦잖아요. 연을 끊을 거예요. 와 들어갔다. 와 들어갔다. 오 뭐야. 오 씨. 이겼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세 번 해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빠져서 네 번에 들어갔잖아요. 근데 저도 네 번 해놓고. 그리고 컨시드는 그 동그란 안에 들어가면 오케이 이래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해주는 거예요. 동그란 안에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들어갔다고 쳐주는 거예요.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. 그건 단어가 뭔데? 컨시드. 동그란 아예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. 홀컵 말고. 홀컵 안에 들어간 거예요. 홀컵 안에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져요. 파, 뻐디, 보기 이런 식으로. 파, 뻐디, 보기. 뻐디가 세 번만 해놨어요. 네 번만 해놓으면 세 번만 해놓으면 뻐디. 네 번만 해놓으면 파. 다섯 번만 해놓으면 보기. 뻐디가 세 번. 그리고 파가 네 번. 그리고 보기가 다섯 번. 근데 저기 지금 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 보냐 쓰리냐가 중요합니다. 나이스 샷. 나이스 샷. 진버디 못해서 빡쳤어. 저기 홀 4번 있고 파 4라고 4가 적혀있잖아요. 여기는 이제 네 번만 해놓으면 파. 세 번만 해놓으면 뻐디. 다섯 번만 해놔요. 그렇지.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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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. 뒷걸이가 나랑 똑같이다가 자꾸. 거리가 는 거 같아. 네. 다섯 번만. 다섯 번만 해놓으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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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다. 쉽지 않다고요. 네. 대단하십니까. 네. 나중에 10회에 레슨 하고. 저랑 1대1을 할 거예요. 나 결석 할래. 아니. 아니면. 아니면 다음 제자랑 한 번 붙는 거 어때요? 다음 제자랑? 더 괜찮지 난 그건 할 수 있을 거 같아 다음 제자랑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방송은 말이 시가 돼 진짜? 엄나 잘하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 짧다 두 번째 샵에서 세 번째로 남겨둔 저게 들어가면 어디가 되는 거야? 들어와 진짜 잘 치시네 저요? 신기하다 저를 응원해주세요 야 크다 안 돼 괜찮다 어우 나야? 거리를 잘 맞춰야 되는데 오 들어간다 오 엄청 쎄 오 엄청 쎄 오 가깝네 오 가깝네 오른쪽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한 클럽이요? 오 세다 엄청 오 진짜? 배치다 에이프란 이렇게 돼? 에이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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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막 이렇게 돼? 에이프란 에이프란 6m면 7m 툭 응원 에이프란 데이프란 제 말이 맞았죠? 와 매우 빠름이어서 오르막인데도 살살 쓰시니까 다 간다 에이프란 아싸비오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 마셔야돼 아싸비오가 뭐야? 아싸비오 자존심에 스크러치 났어요 아싸비오의 맛이 갔어요 지금 나이스 비겼다 우리 너무 탱탱하다